간호조무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부천 하나요양병원 환자와 의료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하나요양병원 환자 192명과 의료진, 직원 등 87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앞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생명수교의 확진자가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자 병원 전체를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가 2주인 점을 감안해 코호트 격리 체제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